경기 첫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지금 상수색을 탔을 때 지금 첫번째부터 몰아붙여야 되고요 과기민의 서비스 자 리시브 되지 못하면서 박장태 선수보다는 몸이 덜 풀려 있거든요 서로 누가 더 빨리 적응하냐에 따라서 예 경기가 경기 스코어는 3대2 자 강하게 직선적으로 뽑아내면 그렇죠 자 이번에는 김민혁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복식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3 자 백핸드 바나나플릭이 그대로 4대4 동점 아 백핸드플릭을 그대로 밀어내 봤음 박경태의 서비스 잘 받아냈고 어 저 코스를 찔러냈던 박경태였어요 아 박유민 아 박유민 서비스네 아 아 탑스피 직선으로 뽑아봤습니다만 길어스 최인혁의 서비스 네트 맞고 아 자 이번에 수비되지 못했습니다 박경태 선수의 집중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김민혁의 서비스 아 직선으로 뽑아내 봤습니다만 길었어요 스코어는 8대7이 됐습니다 네 캔들 아 아 여전히 동점상황 아 이번에는 플렉이 길게 벗어나면서 아 강한 탑스피 박경태가 득점을 올림피아 들어가고 있는 박경태 최인혁 선수입니다 아 백핸드로 밀어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esp 과규빈의 다시 한번 범신이라 직선으로 두 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아 자 강한 탑스피 공격을 펼치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왼쪽 스코어는 1대1 동점 백핸드 빠르게 집어넣으면서 최인혁에 득점 이번에는 김민혁의 득점 복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서로 잘 맞아야 되거든요 한 명이 터지고 한 명이 안 터지면 패배를 할 코는 3대2 김민혁의 서비스 이번에는 백핸드가 득점으로 이어져 그만큼 서브에 신경을 쓰고 있는 최인혁 선수고요 그렇죠 예 1대3 1점차 시속게임이 2점 3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경태 4올 짧게 건네 봤습니다 박경태가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앞서나가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이번에는 김민혁의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좀 하다보니까 범실이 좀 나오네요 빠르게 공격을 가져가봤던 최인혁이었는데 박경태의 서비스 박경태의 서비스 바iyi 박경태의 서비스 한 barbecue 곽규빈 선수는 그걸 막아야됩니다 자 강한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지면 강한 공격으로 마침편을 찍습니다 스코어는 9대8 곽규빈의 서비스 강한 공격이 길게 벗어나면 어떤 팀이 먼저 달아나게 될지 2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길게 벗어나고 말아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꼭 이번 게임을 가져가야하는 국군체육부대 바나나플릭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군체육부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곽규빈 선수의 백핸드 범 처음부터 승부수를 하려고 하니까 범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박경태 선수의 서비스 짧게 과감하게 공격을 가져가 봤습니다 안전한 작전으로 해서 김민혁 선수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아아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강한 탑스펜이 득점으로 이어졌던 자 높은 코스에서 김민혁이 2대1 이번에는 최인혁 선수의 범실 2올 이번에는 김민혁 선수의 바나나플릭이 그대로 보면 조금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 있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백핸드가 선수들끼리 분위기를 잘 잡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스피 이어지는 랠리 강한 스매시 그리고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맞춤펜을 찍는 건 김민혁의 서비스 자 강한 탑스펜으로 김민혁 선수가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스코어는 5대4 짧게 자 결국은 이 짧은 박경태 박경태 최인혁 선수 서비스는 곽유빈 선수였습니다 자 김민혁의 김민혁의 점수는 한점 차 아 바나나플릭 이후에 조금은 분위기가 아쉬울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곽유빈 선수의 바나나플릭이 그대로 두 아하하 자 이번에는 네트 맞고 벗어나면 가만 탑스피드 해결 네 아 아 아 바나나플릭 이번에는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하게 했는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아 아 아 결국은 범신이 나오고 말았 아 아 아 아 아 자 이번에도 범신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규빈의 서비스 아 아 자 이번에는 과규빈의 깊은 코스가 됐죠 너무 이유 쉽다 보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아 아 아 자 결국은 이번에는 젊은 선수들은 한 번씩 고피를 넘기면서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 아 아 아 다시 한번 최인혁의 범신 쉽고 펫 흥 arr 가 가 There is also tragedy,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, we got